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제기사 강의를 맡은 엄정호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제기사에 대한 개갈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 시험이나 또는 공부 방법에 대한 개갈적인 소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제기사를 따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제산업 쪽으로 진출하기 위함 또는 방제산업 쪽에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방제기사 쪽으로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방제기사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분들이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토목기사분들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방제시설 관련해서는 토목기사분들이 그 일을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방제기사는 그 기사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목기사라든지 건축기사 같은 자격증은 방제시설물 또는 구축물 또는 건축물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방제기사 같은 경우에는 방제 전체의 과정에서 법령이라든지 관련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반을 해서 전체적인 방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익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결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이제 추구하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제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머쇠복구공사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토목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방제기사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이라든지 또는 위험지구 정비사업 또는 우수유출 그 다음에 재영향평가 이거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향평가 그래서 만약 방제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 하면은 보통 이제 대행기관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대행기관이 뭐 토목이라든지 또는 방제기사 요구를 하면서 방제기사분들이 그 안에서 하는 역할 중 한 개가 바로 재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하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지구 뭐 화석안검이 이런 개선사업들 또는 계획들 근데 우리는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계획평가 이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제기사를 따고 어떤 진로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대행기관 들어가려면 기사 자격만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뭘 해야 되느냐 방제 분야 특수전문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교육을 먼저 듣고 나서 기사시험을 본다고 해서 문제는 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기사시험 따시고 기사 자격 따시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 이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방제관리 대책 대행자로서 법에서 정한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본 이제 수업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에서도 어떤 대행자로서 이제 업무가 있는지 이것도 이제 1차 시험 같은 데서는 종종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그 재영향평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저감종합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업무를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전문 자격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사 또는 기술사 또는 뭐 그 아래 있는 산업기사라든지 기능사 이런 시험들은 우리가 그 기술 자격이라고 합니다. 국가 기술 자격이에요. 근데 각 개별법령들마다 또는 독립법으로 하나 정해져 있는 그러한 법들은 우리가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합니다.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방제기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술 자격이죠. 근데 기업재난관리사라든지 또는 공인재난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전문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공인재난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재난비단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고 또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용역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이 될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해서 아마 큐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국가 전문 자격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쪽으로 법적으로 이제 방제 관련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채용해서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그럼 누가 하느냐? 공인재난관리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방제기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진로에서 이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제기사 활용해서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방제하면은 제가 본 강의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재난 또는 재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접하는 그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불이에요. 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은 물입니다. 근데 보통 불로 인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화재 감식 평가라든지 또는 이제 소방족, 소방족은 워낙 유명하죠. 그쪽 기사분들이나 이제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이제 업무에 투입이 되느냐 하면은 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뭐 바람이라든지 또는 토사라든지 다 관련이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국가기술자격법 해가지고 우리 국가기술자격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뭐 우대라든지 또는 가산점이라든지 또는 뭐 자격수당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방제기사 1회 때 맨 처음 합격하시는 분들이 포스코 아마 그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공무원 채용시 기술자격으로서 가산점이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제안전적이라든지 또는 소방공무원 쪽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채용가산점이 있다. 자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당연히 필기가 되겠고 쉽게 말해서 필기라기보다는 객관식이 되겠는 거죠. 객관식. 그 다음에 2차는 실기라고 적혀져 있지만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 필답형 즉 필기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총 5과목을 봅니다. 재난관리, 방제시설, 재해분석, 재해대책 그 다음에 방제사업 관련된 5과목을 보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강의 들어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 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섞여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당연히 우리는 법뿐만 아니라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도 들어가 있는 거고 대부분 이제 이론적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목공학 쪽에서 좀 많이 따왔어요. 토목기사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정규칙들 많이 나옵니다. 행정규칙들. 그래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기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매우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1과목이고 어떤 게 2과목이고 이게 딱 나눠져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법이 하나 있다 하면은 일부는 재난관리 관련된 거고 또 일부는 방제시설 관련된 거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정확히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과목 하면은 20문제씩 하면은 100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직 당연히 우리는 지금은 PBT 즉 종이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CBT 즉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 당연히 40점 즉 꽈락 없이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다라고 해서 절대평가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만 조금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방제실무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5개의 모든 과목이 한꺼번에 합쳐져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앞에서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에 제가 볼 때는 한 60에서 70% 정도는 2차에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래서 1차 잘 공부해 두시면은 2차 갔을 때 크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외의 내용들도 이제 2차에서만 좀 특별하게 나오는 내용들도 좀 있긴 하죠. 다만 필답형과 객관식은 분명히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직접 쓰는 것과 주어진 보기에서 하나 골라내는 것은 분명히 난이도 차이가 꽤나 있어요. 훨씬 어렵죠 필답형이. 그래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직접 써가면서 왜? 답안제로 받았을 때 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답이구나 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어차피 한 과목이기 때문에 40점 미만이냐는 꽈락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60점을 기준으로 해서 60점을 넘는다 하면은 학교 이거 60점 안된다 그러면은 불합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령은 우리 우리 방제기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법령 해가지고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다? 자연재해대체법.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1차 2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더욱 이제 1차가 문제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법에서 내용들이 정말 무더기로 엄청 나옵니다. 잘 알고 가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정기점검이라든지 정밀정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천법, 수하천분정비법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는 방제시설 관련해서 나옵니다. 하수도법 이것도 방제시설 관련해서 나오고 농어촌정비법 이런 것도 이제 저수지라든지 재방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다. 행정규칙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연재해적안,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규칙 중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자연재해의 위험, 개선지구 관리 지침해서 뭐 개선지구 종류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1차, 2차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봤던 제의 영향평가, 실무지침, 그 다음에 우수 유출. 우수라는 거는 우리가 강의 들어가면 당연히 아시게 되겠고 또 지금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빗물이에요, 빗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방제하면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불과 물인데 불은 이제 소방이나 화재 쪽에서 하는 거고 남은 거는 우리가 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해가지고 물 관련돼서 본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 이제 그 토목기사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리수문학 쪽 내용들이 토목기사는 식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 갖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상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또는 뭐 지질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법령과 행정교치. 그 다음에 이론은 정말 나올 만한 것만 딱딱딱 찍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 그 식만 잘 암기해서 보시면은 1차든 2차든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은 이제 2019년부터 이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20년 합격률이 매우 낮죠. 2차가 특히나. 왜 낮냐면 이게 약간 2021년부터 2차 시험이 약간 좀 형태가 좀 변화했어요. 그래서 1차가, 2차가 엄청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시험 초기다 보니까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워낙에 이제 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1차, 2차 합쳐서 다 한 50% 정도면 합격할 만하지 않나라는 합격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시험치고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렵거나 그렇게 쉽거나 하지 않는 딱 적정한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40에서 한 60 사이, 그러니까 한 50에서 50 내외죠. 그 정도가 이제 적절한 기사 시험 난이도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딱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이제 이 방제기사를 응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정보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책기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의 퀄리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이다. 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원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많이 지금 출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기출 데이터가 우선 부족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1차 같은 경우에는 좀 나올 만한 게 이제 슬슬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 또 아직도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 또는 새로운 내용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 우리 뭐 기사 시험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기출 시험으로 많이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아직은 기출 데이터가 좀 부족한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또 낯섭니다. 방지 관련해서 낯설어요. 물론 토목이라든지 건축 쪽을 좀 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덜 낯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서 봤던 법이라든지 행정규칙들 이름만 본다 해도 우리가 뭐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생각 드시죠? 그 정도로 낯선 내용이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히면은 왜 암기해야 될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뭐가 문제를 전혀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출범위 방대하죠? 법이라든지 행정규칙들 앞에 나온 것만 쭉 해도 법 하나에 뭐 몇십조 됩니다. 한계단. 그러면은 공부할 게 꽤나 많다 하니까 결국에는 좀 중요한 게 뭔지 잘 가려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공부 자료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같이 올라가는구나. 내용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사 강의라든지 어떤 수업을 하게 되든 어떤 강의를 하게 되든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에 적은 공부량으로 합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거를 항상 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돈 들여서 강의들을 필요가 그렇게 있나?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좀 드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효율성이다. 그리고 당연히 핵심 내용. 이거 암기해야 된다. 이게 A급이다. 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거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눠드릴 거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학습량은 무조건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강사로서의 약간 딜레마라고 보시면 돼요. 왜? 시험 범위가 이 정도다 했는데 제가 이걸 다 가르친다. 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르친 거 안에서 모든 시험 문제가 다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양이 엄청나게 많겠죠. 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 중요한 부분만 캐치를 해서 가르친다. 라고 하면은 좋게 말하면은 강의도 부담이 되지 않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딴 데서 나왔다. 그러면은 아우 그 강사는 잘못 찍어주더라.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딜레마입니다. 모든 내용을 할지 또는 일부만 핵심적인 내용을 할지 그렇지만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봤듯이 절대평가예요. 쉽게 말해서 100점, 90점 이렇게 맞을 필요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0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사시험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강조해서 좀 일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메인으로 좀 공부하는 게 낫다. 쉽게 말해서 학습량을 줄여가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도 자료를 찾으시도록 왜? 저 이제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을 할 건데 그 나머지 부분을 그럼 안 할 거냐? 하긴 할 겁니다. 안 하진 않아요. 다 언급은 해드려요. 그렇지만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아 이건 좀 궁금하다 하면은 바로 그냥 바로 찾으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이제 시험보기 위해서 정리를 했던 필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이랑 제가 필기한 내용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좀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나름 괜찮게 정리가 돼 있는 그런 필기이다 보니까 양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책 공부 잘 하시고 강의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도 추가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어차피 60점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기사는 기본적으로 기출문제가 기본이다. 그 다음에 또 대신 우리가 수능이 아니다 보니까 수능은 어떠한 교재에서 반드시 나온다라는 게 있지만 기사는 그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전업 수험생 분들은 많이 없어요. 기사 시험을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기사는 자격이 대학생 이상 학사 이상 자격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대부분 이제 현업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효율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성 즉 목표 달성은 당연히 우선 되어야겠지만 효율성 그래서 최소한의 공부량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강사가 왜 강사는 기본적으로 시험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뭐 책도 먼저 받고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기본적으로 좀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가끔씩은 과감하게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1차 시험이 그렇습니다. 1차 시험은 왜냐하면 1차는 100문제가 나와서 그 중에서 60문제를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40문제는 어떻게 보면 냉정히 말하면은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안전하기 위해서 60문제 반드시 내가 다 맞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40문제 중에서도 당연히 최대한 풀 수 있는 건 푼다.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꼭 100문제를 다 맞춰야 된다. 아니면 90문제를 맞춰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정말 이거는 나올 수는 있는데 정말 뭐 너무 가끔 나온다든지 이런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넘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넓은 부분에서 여기 한 문제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작은 부분에서 여러 개 나오는 거 이런 걸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득점. 고득점에 대해서 욕심을 내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넓은 영역을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방제기사뿐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기사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읽고 나 혼자 읽고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시각적이라든지 청각적인 정보들 같이 얻으면서 다두기 효과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한 번 더 보는 게 더 중요하죠. 책을 한 번 더 보는 게 중요한데 동일한 시간이어도 강의를 들으면은 귀로도 듣고 또 눈으로도 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 회의 효과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강점들이라든지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수업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이제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이제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이제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